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제39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파송 중인 선교사들을 초청해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단임 목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며 선교대회를 맞아 모두가 선교 열정을 다시 다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김영애 선교사는 선교 보고를 통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으로 무장해 복음으로 유럽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도의 베드보라 선교사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며 복음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며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지난 1975년 순복음 선교회를 설립했으며 현재 전세계 70여 개국에 75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들은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10개 총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인드 선교사 uh cap